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울릉도를 방문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경북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구는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접촉자 파악과 함께 밀접 접촉자 9명, 시설 관계자 22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체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접촉자들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릉도를 방문한 확진자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10대 여성으로 지난 9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10일부터 14일까지 울릉도에 있는 외갓집을 방문했고 천부해수욕장과 독도 케이블카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